안녕하세요 매글쌍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연속으로 올렸는데 중국에서 사재기하는 호주 기사들을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호주에 있는 의료용품들이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는 제가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항상 언급을 해왔는데 몇몇 중국으로 지인이나 소규모 보따리 상들이 하는 행위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호주의 규모가 큰 국영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호주에 진출한 많은 회사들이 그 일하는 직원들을 전부 다 본인의 업무가 아닌 마스크를 산다든지 의료용품을 사라고 해서 수십톤 수십만개 수백만개의 의료용품을 한국으로 보낸 기사가 나섰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호주 기사를 한가지 남은게 뭐냐면 안셀이라는 호주의 회사가 있습니다. 의료용품, 방호복 이런 장갑을 주로 만든 회사인데 여기 있는 회장, 보스 라고 되어있죠. 보스가 한가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격을 중국 회사들이 올리는거에요. 거기에 관해서 인터뷰가 나온 내용입니다. 일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셀이남 회사는 서지컬 글로브 수술용 장갑이나 바디수입, 방호복 같은거 수술복 같은거 만드는 회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 사태에 접어들게 되면서 마스크를 사입해서 팔기도 하는 회사니까 중국 회사들이 가격을 너무 올린다. 정확하게 그냥 원문을 보면 taken price of two, three, four, even ten times. 그러니까 두배, 세배, 네배 심지어 열배까지 올려서 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회장의 의견은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의료 위생용품, 마스크를 포함한 의료용 장갑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은 올릴 계획은 현재 없지만 이런 상황이다라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중국에서 구경기업 속에서 싹쓸해 가지고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호주가 필요해서 좀 받으려고 하니까 가격을 올린다 라고 하는건 공분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반중 정서가 제가 봤을 때는 표출되진 않지만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고 한국에서도 아시아인 혐오, 범죄 같은게 뉴스에 나온거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소식은 호주에서 접했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계기 자체는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의문감을 품을 수 밖에 없어요. 의료용품 사재기 외에도 그냥 일반적인 휴지 사재기, 슈퍼에 있는 모든 사재기 같은거 왕창 사가지고 개인차에 꽉 실어서 가는 차 사진 찍어서 올린 사람들, 그걸 뉴스에서 다른사람 보면 아시아계에요. 근데 열애업은 중국사람이라고 저도 보고 호주에서도 그건 중국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가 상당히 안좋고 저도 그렇지만 제 주위에 있는 한국사람들 같은 경우도 느끼기에 좀 예민하게 느껴서 그런걸 수도 있지만 다 똑같은 공통적으로 호주사람들이 좀 이렇게 꺼려하는 느낌을 저희도 받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중국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일본사람인지 모르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인터뷰까지 나왔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안세리나 회사는 호주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보호산업용 및 의료용 장갑을 제조하는 회사구요. 이 회사에서는 이 회장이 또 한가지 한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분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국의 회사가 행동하는 것 이해를 한다라는 거에요. 하지만 롱텀으로 보면 좋지 않다. 지금 현재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중국이 아무리 경제와 어떤 자본주의를 접목을 했지만 전부 다 중국 사회주의에서 컨트롤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느정도 컨트롤이 되고 될 수 있다 라고 인터뷰를 하는 뉘앙스는 전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셀에서는 원료당가나 제조당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섭딜러나 디스트리뷰터, 디스트리뷰터는 뭐냐면 도매상들 있죠. 섭딜러 같은 경우 소매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폭리를 취한다. 안셀은 가격을 올리지 않았는데 시장가가 너무 높아지면 단속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관련해서 뉴스를 한번 달아 봤구요. 호주 내에서는 현재 락다운 스테이지 3까지 발효된 상황이고 현재 플라이튼 커브라 그래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지나서 완만한 증가세를 향하고 있고 어느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경찰들이 단속이 상당히 심해졌어요. 두 명 이상 공공장소에 모일 수가 없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외출조차 되지 않습니다. 뭐 출퇴근, 슈퍼에 생필품을 사러 가는거, 뭐 이런거, 병원을 찾아간다, 아기들 유치원을 데려다 둡니다. 이런 외부활동, 이유가 있는 활동 외에는 단속을 하고 있고 벌금도 천불, 한국도는 한 75만원 정도 되겠네요. 벌금을 징수하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점점 이런 부쩍 중국에 관한 뉴스가 현재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중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주 내에 거주하는 아시안인들에게 혐오 범죄 비슷한게 조금씩 나오고 있고 호주 정부에서는 앞으로 5개월은 무조건 이거 한다 그랬어요. 특별한 케이스 이걸 앞당겨서 뭐 미국같이 부활절이 다가왔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지한다 이런게 아니에요.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앞으로 5개월 더, 9월 말까지 보고 있어요. 그건 스콘 모리슨 호주 총리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정신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구요. 항상 건강 유지하시구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